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이제 뭐 그동안 긴 연휴를 보내신 분들도 내일이면 또 정상 출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실질적인 연휴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될 테고 또 주식시장도 다시 이제 또 쉬운 날 없이도 평일 잘 맞이를 해야겠죠. 자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10시 50분인데요. 급하게 좀 제작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보고 내일장을 좀 맞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그때그때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여러분들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미셀하고 심풍제약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특히나 이 파미셀의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자 파미셀 최근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만큼 올라왔고 중요한 거는 제가 요 구간대에서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갈지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램데시빌의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압니까?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누가 알아요. 근데 차트는 뭔가 자꾸 무언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어떻게 보면 일봉에서는 티가 안 나죠. 분봉을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수렴을 하는 구간 이런 구간대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급변할 수 있는 주가가 급등 혹은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 가고 있다. 다행히도 램데의 호재가 주말간 뜨면서 우리 거래일에 어제 이제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급등을 보여서 어제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상한가 간다고 했죠?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억지고요. 저는 그렇게 또 말한 적도 없고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요. 저도. 하지만 재료가 나타나고 나서는 이제 아 그런 거 보니 이렇게 기를 모았던 게 이 수렴이 결국에는 상방을 위한 수렴이었구나 라는 거는 램데시비르라는 재료로 인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보셨죠? 이 차트가 무조건 상방으로 갈 차트입니다. 억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지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억지고요. 하지만 차트는 어떤 변곡점에 놓여있지만 마침 타이밍이 좋게 호재가 떠서 얘가 이제 상한가를 찍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거래일에 이제 상한가가 24,700원이고 직전 고점이 25,000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는 우리가 상따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날은 이 날은 무조건 매도만 하는 그런 매도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종목도 리서치를 하고 여러 또 기사를 이렇게 항상 들여다보는데요. 보면서 예전부터 좀 들리던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 사실 램데가 여기 이렇게 파밉셀이 급락했을 때 어떤 게 좀 약간 악재성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뭐 효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부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파밉셀이 이제 또 갭 하락을 보이면서 자리를 이렇게 하방으로 만들었는데 어제, 어제 뜬 기사예요. 어제 뜬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어 이제 이민메드에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표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램데시빌 부작용이 많다. 염증 치료가 중요하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본 게 아니고요. 예전에 다른 기사에서 한번 이걸 본 적이 있어요. 램데시빌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다른 데서 이 내용을 봤는데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분이 거기서 보고 말했는지 아니면 정말 이분이 이런 약을 개발을 하면서 통계를 이제 참고를 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램데시빌가 오랜만까지 100만명분의 램데시빌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게 정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램데시빌가 지금 현재 16만개인가요? 16만개 정도였나? 16만명분 정도였죠 아마? 그 정도는 일단은 먼저 무료로 배포를 한다고 했어요. 무료로 먼저 배포를 한다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6월부터 생산하는 것 6월부터 생산하는 거는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뭐 한 4천 달러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또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2, 4천 달러를 지불을 하고 치료기간 중에서 한 4일 정도를 이제 단축을 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보는 저는 물론 이제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뭐 진짜 전문가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또 틀린 의견이 있다면 정말 좀 죄송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토대로 저는 취합을 하는 거여서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사를 통계로 했을 때요. 기사를 취합을 했을 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을 어쨌든 앓았죠. 그래서 치명타를 입게 됐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제 신체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4일 정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이제 병을 앓고 있고 그 증상에 대해서 코로나의 그 증상을 이제 일단 일시적으로 완치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4일이라는 시간을 단축을 시켜주는다고 그런 치료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보면 이 렘데시비르가 결국에는 코로나는 여기 보시면 폐, 심장, 콩팥 이런 데 주요 장기에 염증이 생긴다고 해요. 이 염증이 추후에 후유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뮬메드에서 이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요거는요. 요 치료제는 이 염증을 타겟으로 한 치료제예요. 근데 렘데시비르는 염증에 대한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증상에 대한 완화가 4일 정도 그러니까 치료제 속도를 4일 정도 좀 단축시켜주는 그 치료제이지 염증을 직접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치료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염증을 계속 그렇게 냅둬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뭐 폐의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 다른 또 어떤 기관에 심하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또 데미지가 있고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렘데시비를 통해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정상생활 일상생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그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더 어떤 그런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해도 내 신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해도 항체가 사라지더라도 결국에 그걸로 인한 염증에 대해서 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염증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암을 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암세포를 없애지 않으면은 암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암이 일단 암에 대한 어떤 효과 그러니까 암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피해보이는 그 증상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내가 지금 불편함은 없을지언정 암세포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암세포를 없애야 이게 100% 완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렘데시비르와 지금 이제 뭐 기타 다른 여러 약품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이민메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임상시험하고 있는 이 약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렘데시비르가 이제 뭐 5월 중순쯤에 어떤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길리어드 쪽에서 좋습니다. 호재가 떠서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생산을 한다. 적극적으로 생산을 할 거고 뭐 이런 지금 바이러스 시장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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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된다. 라고 뭐 좋은 내용이 떴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임상실험보다도요. 지금 직접 환자에게 투여되는 그 양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기사에 사망률도 있어요. 5일 투약 그룹의 8% 10일 투약 그룹의 11%가 사망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어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많은지 적은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 해서 렘데시비르가 막 어떤 뭐 이렇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저런 수치로 나오면서 저게 이제 그 당시는 또 치료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또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또 다른 이제 어 증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제가 뭐 효과가 없니 뭐니 하다 보면 또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서 신라잔 팩사백 뭐 코오롱 뭐 또 뭐 있죠 뭐 헬릭스믹스 뭐 여러가지 뭐 셀트리움 막 되게 되게 메이저 급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는 것들도 빠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혹은 임상도 뭐 거의 이상삼상까지 진행이 됐지만 작년에 되게 올해까지 해서 되게 좀 힘들었잖아요. 최종적으로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붐을 일으킨 기업은 없었어요. 시원하게 성공해서 붐을 일으킨 제약바이오 기업은 없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신약을 개발한다는 거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의 경우 신종블루처럼 완전한 의미의 치료제가 개발되기 어렵다. 그쵸? 완전한 의미의 치료제가 개발되기 어렵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쪽 지금 이쪽 바닥에서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막말로 저기 뭐죠? 사스랑 메르스에 대한 약도 아직 100%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쵸? 그만큼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기존에 어떤 저런 신종 바이러스들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는데 코로나도 지금 뭐 코로나를 완전히 또 잡아버린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렘데시비르가 정말 시장에 투입이 돼서 환자들한테 투여가 됐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파미세를 지금 뭐 렘데가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무리하게 막 여기서부터 어떤 더 비중을 채운다든지 하다못해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끝까지 홀링을 한다든지 라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분명히 부담감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를 내줬을 때 여기 대비 여기도 30%잖아요. 그 밑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30%, 40%, 5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도 영역이 맞다라고 봅니다. 매도 영역이 무조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굳이 꼭 반사 이익을 노리진 않더라도요. 지금 반사 이익을 노리진 않더라도 이뮬메드 관련 주로는 SV인베스트먼트 있잖아요. 얘랑 마크로젠 있죠. 각각 회사들이 이뮬메드랑 마크로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연관성이 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관점도 가져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경쟁 구도가 약간 이런 거죠. 야 너 아니면 나 이런 구도가 아니고요. 너도? 그럼 나도.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파미셀? 너 아니면 우리 이뮬메드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램데 아니면 이뮬메드. 둘 중에 하나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너도 나도 거든요. 너 가네? 그럼 나도 더 빨리 어떤 좋은 결과로 시장에 들어와야겠다. 너도 나도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막말로 지금 램데시빌가 개발이 딱 돼서 정상적으로 다 됐다고 한들 시장을 저거 하나만 다 꿰차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뮬메드가 물론 지금 임상 속도는 좀 더 느리기는 해요. 7월에 임상 2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임상 1, 2, 3상을 단계적으로 거친다는 건요. 전임상부터 전임상에서는 이제 안전성을 확보, 유효성을 입증을 하는 단계고 동물아지 실험을 하니까 1상에서는 이제 투여약, 투여량, 2상에서도 적정 투여량을 계산을 하고 3상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얼마만큼의 약을 투여를 해야 되며 이런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런 단계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단계가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뮬메드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굳이 렘데시비르가 잘 간다고 해도 그 밖에 다른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폭락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뮬메드가 안 되면 렘대밖에 안 돼.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맞는데 반대로 지금 선두주자라고 하고 있는 렘대에 대한 기대감이 꺼졌을 때는 오히려 마크로젠이나 인베스트먼트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죠. 반사 이익으로. 야, 쟤 안 돼? 그럼 다음 누가 있냐? 후보군이 누가 있니? 하면서 이제 그런 정보가 돼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으로의 리스크는 적어요. 하방으로 빠질 리스크는 적은데 이제 상방으로는 좀 더 지켜는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리스크가 적은 게 먼저 중요하다고. 그렇죠? 파미세 신풍제약은 지금 들어가면 저거 박살날 수도 있어요. 리스크가 크잖아요. 앞으로 리스크적인 측면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기보다도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렘데시비르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파미세 신풍제약 다 그런 식이고 저는 그래서 이 종목들 무조건 단타로만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신풍제약 제가 계속 추천을 이 종목 한 번 정도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점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타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이때 추천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토케스틱 자리 이 자리를 추천해서 시가에 거의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2%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파미세는 제가 예전에 매매하고 최근에는 매매를 안 했어요. 파미세의 3중 바닥대 지금은 너무 긴장감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근을 안 했고요. 여기 하나 둘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었고요. 다시 한 번 눌리면 좋는데 여기가 어떤 바닥 구간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3중 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절 라인 잡으면 굉장히 또 그렇게 큰 폭으로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종목도 이때 당시 큰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렘데에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넥슨GT 우리 어제 전 거래일에 이 자리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우리 아침에 추천했는데 밥 먹고 와서 우리 15% 정도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구독자분들한테 다 실시간으로 알림 설정 해두신 분들은 다 확인했으면 이 종목 다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굉장히 또 짧은 기간에 하루 15%라는 큰 수익을 보고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좀 관심 보고 있는 종목이 뭐냐 두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방산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방산주 빅텍 기준으로 봤을 때요. 방산주가 잘 보세요. 제가 항상 어떤 테마성 종목들은 구간별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는 뭘까요? 밑에 층 위에 층 놓고 봤을 때요. 여러분들 이 윗자리는 뭐예요? 윗자리. 윗자리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 썰 때문에 상승을 보였던 자리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기대감이 다 꺼졌으니까 이거 다 사라져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정상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이만큼의 상승폭은 있지만 이만큼의 폭은 있지만 이 정도는 좀 감안해야죠. 그쵸.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는 현재 주가 위치는 김정은 건강 이상 썰에 대한 부분은 다 반납했다. 반납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종목 30분봉 딱 보면요. 이렇게 또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는 자리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얘는 지금 이렇게 빅텍은 사실 차트가 좀 애매해요. 이런 차트들이 좀 더 안정적이죠. 이런 차트들이. 그래서 다 비슷한 모양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구간 잡아놓고요. 이런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단 자리들. 그리고 이 자리를 깨버리면은 이 침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 파란색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일찍 손절을 하셔도 되고요. 이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는 거죠. 이 기준봉. 5월 4일 기준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잡고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 기준봉 안에서 하단 부분에서는 좀 매매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신호를 일단은 보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GP에 지금 또 어떤 총격 도발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 측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DMZ 안에는요. 저 GP에 있었거든요. GP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대 근무도 아니고요. 저는 2년 내내 GP에 있었습니다. 이제 신병 훈련을 다 마치고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서 GP로 파견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GP에서 거의 생활을 다 했는데 DMZ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고사포를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사포는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격추하는 그런 무기인데 장성택을 처형했던 무기잖아요. 그 무기를 가지고서 한 총알이 3, 4발 정도 탄알이 이제 우리나라 아군 측의 GP에 외벽에 어떤 데미지를 입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이게 정말 어떤 우발적인 건지 또 도발인지 이거를 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방산주에 빗대어 본다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슈이지 않겠나 이슈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그래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사라지면서 거품은 다 꺼졌지만 다시 한번 저런 도발적인 측면이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주가 여기서 더 빠질까라는 생각은 좀 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가격대는 좀 더 확인은 해봐야죠. 지지를 하는지 스펙코도 대장으로 거의 많이 움직였잖아요. 스펙코도 지금 거의 바닷권이에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거의 바닷권입니다. 이런 라인 이런 라인이 굉장히 바닷권인데 지금 뭐 3350원 60원 이런 라인이네요. 3400원 밑에 라인은 좀 그래도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라인이긴 한데 3300원을 이탈하거나 이 침체 구간이 지속된다면 여기는 저점이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다시 가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유니온 제약이 지금 줄곧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해요.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면 좀 뭔가 보이지 않나요? 하락을 보이다가 도지형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보이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일단 침체 구간으로 접어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소폭 보여준다면 이게 골든크로스로 만들어 주겠죠. 이게 뭡니까? 넥슨GT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거잖아요. 제가 추천드렸던 거 이 상태잖아요. 지금 그쵸?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만들어줄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뭐 한국유니온 제약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파동상 지지에 대한 지금 맥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금 단지 방향을 돌리는지만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가 또 2차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21선을 저항받고 내려와서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수수료만 챙기고 그냥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도 한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로 제가 한번 관심 종목들을 좀 공유를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런 거나 뭐 한국유니온이라든지 방산주들 최근에 방산주들은 다 비슷한 그림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 과하게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과하게 빠졌다고만 또 볼 수 없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 그 이슈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아온 거라서 그거는 지금 원래 지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 갖고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에도 뭐 이렇게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짚어드린 자리들이 지지 라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 가게 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하려는 모습이 보이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파미셀 심풍제약 이런 거는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렘데시빌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닙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추측을 해서 좀 통계를 내려보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반사이익 부분도 마찬가지고 혹은 렘데시빌가 잘 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녀석들도 이뮬매도 말씀드렸었죠. 이 녀석들도 치료를 개발을 좀 더 렘데보다는 안정적으로 지금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좀 더 수협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것도 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장도 한번 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